어떤 오케스트라고 해도 그 오케스트라가 가진 최고의 가능성을 뽑아내는 명지휘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지금은 또 체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계신데 체코 피라모닉하고는 이분이 이전에는 별로 연이 없었습니다. 2013년인가에 처음으로 이분이 체코 피라모닉을 개권지휘를 했거든요. 그런데 체코 피라모닉 단원들이 와 이분 정말 엄청나구나. 뭔가 이게. 와 역시 비치코프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차기 상임지휘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덜컥 우리 비치코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018년부터 현재 체코 피라모닉의 상임지휘자를 또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전체 커리어를 볼 때 쉽지 않은 인생이었죠. 이 소련 시절에 또 유대인으로서 차별을 받고 그러면서 서방으로 이주를 해서 정말 그 계속 낯선 그 상황과의 싸움이었죠. 그렇지만 자기의 재능 하나로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진짜 위대한 지휘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그냥 오케스트라 지휘만 잘하냐 하면 또 오페라도 정말 끝내주게 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80년대부터 로열 오페라라든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국립 오페라라든지 이런 아주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서 계속 오페라 지휘도 게을리지 않으시는데 정말 오페라래 파토리도 다양합니다. 베르디는 물론이고 파그너도 엄청나게 잘하시고 이분이 정말 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해석에 엄청난 개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도 보면 파그너의 로엔그린이라든지 비엔나 오페라에서 했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연주를 들려줬고 또 베르디의 오텔로도 메트로폴리탄 영상으로 남아있는데 그것도 정말 명의 연주죠. 정말 불꽃 같은 연주를 오페라에서도 들려주시는 정말 만능 지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언급된 브람스와 쇼스타코비치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정말 음악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은 레파토리를 둘 다 완벽하게 해내시는 지휘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난번에 제가 음악적인 성향은 약간 다르지만 해석의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가 많은 음악가들이 비츠코프라는 음악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휘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얀손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한테는 뭘 맡겨도 다 그냥 최고의 해석이 나온다는 걸 이미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다양한 레파토리들을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빠지는 레파토리 없이 모차르트부터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같이 높은 완성도로 빚어내는 아주 명지휘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의 콘서트가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직접 보신 경험담인가요? 둘 다 벨린 피라모닉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2008년에 있었던 벨린 피라모닉과의 연주였는데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양곡이었습니다. 워낙 좋아하시는 곡 그렇죠. 좋아하는 곡이라서 되게 기대를 하고 가기도 했지만 항상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도 너무 기대하고 가면 아니 기대보다는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맨 처음부터 낮추고 가는 게 좋은데 비츠코프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오늘 어떤 걸 보여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도 기대치가 높았는데도 그 높은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2008년에 비츠코프와 벨린 피라모닉의 알프스 교양곡은 벨린 피라모닉의 디지털 콘서트홀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와 정말 압도적입니다. 엄청났었는데 정말 비츠코프 대단한 지휘자구나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이 그때 리아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네요. 그때 한번 말씀해주셨는데 이때 벨린 피라모닉이 리아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기념 콘서트를 준비했었는데 그때 원래 지휘자가 로린 마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린 마젤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병으로 지휘를 못하게 돼가지고 그 데이터 지휘자로 비츠코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원래는 올 슈트라우스 프로그램이었는데 1부에 슈트라우스 돈키호테는 그대로 두고 2부에는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슈베르트 9번 교양곡 그레이트를 하게 됐는데요. 와 그날의 연주회가 제가 브리츠코프 연주와 음반 모든 걸 들은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연주회였습니다. 이 돈키호테가 첼로와 비올라가 이렇게 독주자처럼 나와서 하는 협주곡 스타일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곡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곡이죠 사실. 그 곡을 일관성 있게 칼로 그냥 무를 자르듯 딱 쪼개가지고 완전 정리해서 딱딱딱 정리해서 들려주는데 와 정말 역시 비츠코프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부에 슈베르트 그레이트 교양곡이 자칫하면 지루해지기 쉬운 곡이죠. 계속 무한 반복되는 악절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이 베를린 피라모닉의 명인기를 쏙쏙 뽑아내가지고 굉장히 훌륭하게 연주해가지고 정말 그 공연 끝나고 청중들이 완전히 그냥 열광해가지고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본 게 그건데 커튼콜이 아니라 그냥 무한 박수 맞습니다. 나가지를 않으시던데요 관객분들이 제가 그 녹화하는 그날 공연을 봤었는데요 와 아마 그 디지털 콘서토리 영상 보시면 청중들의 열광이 느껴지실 텐데 계속 이제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오케스트라 다 퇴장한 뒤에도 계속 불러내가지고 박수를 쳐서 그날 되게 열광적인 연주였는데 그때 제 아주 좀 신선했던 기억이 끝나고 나서 안드레아스 블라우 선생님 가족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모님이 비츠코프가 차기상 그 당시 베를린 피리 차기상인지 투표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비츠코프 같은 사람이 상임지휘자야 되는데 참 불행히도 비츠코프가 지금은 어떤 인기에 있어서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비츠코프가 차기상임지휘자로 뽑힐 리는 없겠지만 단원들이 이런 실력 있는 지휘자에 대한 호감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비츠코프가 차기상임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브리기트 여사님은 아주 음악 엄청난 애호가시기 때문에 엄청난 애호가시고 이분도 안드레아스 블라우 선생님의 아버님도 베를린 피라모닉의 바이올리니스트였죠. 브리기트 여사님 부인의 아버님도 정말 전설의 베를린 피라모닉 단원이었습니다. 프리트 베제니크라고 해서 이 푸르트뱅글러 시대와 카라얀 시대 전반에 최고의 트럼펫 솔로 주자였던 전설의 연주가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베를린 피라모닉이 자기의 어떤 그냥 놀이터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단적으로 자기는 부인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어제 연주가 증명해 주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리해 보면 시멘 비치코프라는 지휘자는 정말 우리 시대에 현존하는 지휘자 중에서 실력 면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적인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레파토리도 독일 후기 낭만주의 그리고 러시아 낭만주의 뭐 어느 레파토리 하나 이렇게 빠지지 않는 아주 위대한 해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고전파 모차르트도 찰떡같이 아주 뽑아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지휘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흔이 되시는데 우리 나이로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업적들 80년대부터 쌓아온 근 뭐 이렇게 40년에 걸쳐서 쌓아온 업적도 엄청나지만 이제 지휘자로서 어떻게 보면 절정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보여줄게 더욱더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지휘자로서 비치코프의 연주회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이 또 좀 더 자유롭게 되면 비치코프가 연주회를 한다라고 하면 꼭 한번쯤은 경험해 보실 걸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벨린 피라모닉이 라이브 콘서트 그러니까 시즌 오픈한 다음에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롤 내면서 보다가 딱 두 개가 이제 비치코프가 온다. 아 진짜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리다 보니까 이제 김선욱 피아니스트가 진은숙 선생님 그 곡으로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돼서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도 딱 한 번 비치코프 연주를 독일에 있을 때 이제 알테오프에서 아 예 프랑프루트에 프랑프루트 방송경학단이랑 그때 프로그램이 이제 드보루작 8번이었는데 그래서 뭐 다른 뭐 알프스 경향권이나 이런 것보다 기대가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듣고 나서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드보루작 8번은 진짜 그 아름다운 곡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치코프와 드보루작 8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카라얀이 80년대 그 만년에 비엔나피라고 드보루작 8번에 아주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연주 남겼는데 거의 거기에 필적하는 연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비치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또 또 다른 감동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합창석에서 봤는데 지휘 스타일도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 비치코프는 정말 바톤 테크닉이 너무 뛰어난 지휘자죠. 우리가 이제 사실 연주가들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할 때 이미 지휘자가 자기가 어떤 해석을 하겠다라는 걸 연주가들에게 주문할 때 리허설에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허설 할 때 모든 걸 이렇게 다 서로 약속을 해놓고 무대 위에서는 그 약속대로 연주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멋을 부리지 않거나 이런 지휘자들은 약속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실용적인 지시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중들 입장에서는 보는 재미는 좀 떨어지는 그런 지휘자가 있는 반면에 이 비치코프 같은 경우는 연주가들과의 약속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무대 위에서 이 지휘 동작으로 청중들에게 음악을 전달하는 능력이 또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저같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지휘자가 하는 동작이 시각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 음악을 듣는 그 공감각적인 그런 어떤 증폭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비치코프의 지휘는 정말 다이내믹하죠. 이렇게 팔자원을 막 이렇게 그리시면서 다음번에는 어떤 파트가 어떤 부분에 연주를 할 거다라는 걸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퍼포먼스로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합창석에서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뒤에 등지고서 앉아있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도 이분이 하는 가리키는 방향, 파트 그리고 이분이 하는 박자의 어떤 오른손의 동작 이런 걸 통해서 이 음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지휘자의 동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퍼포먼스도 뛰어난 지휘자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측면과 청각적인 측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아주 참 대단한 지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람스 4번 심포니의 도입부가 좀 되게 되네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브람스 1번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너무 강렬해서 이미 표정과 거기에서 딱 음악이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막 아주 그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연주하는 그 강렬한 표정 이런 것들이 참 그 뭐랄까요? 보는 재미도 많이 주는 지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베를린 피라모니 2014년 연주회에서 청중들의 그런 열광적인 반응은 청중들이 이 지휘를 보면서 이미 그 음악에 푹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를 주체할 수 없어서 이분에게 찬사를 보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너무 이 찬사의 일상으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대한 지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 동생도 지휘자였습니다. 아마 2000년대 초에 많은 음반을 통해서 아마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요. 야코프 크라이트베르크라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1년 정도로 제가 기억나는데 갑자기 50대 초반에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추코프가 굉장히 슬퍼했던 기억이 있는데 두 형제가 다 천재적인 지휘자였고 비추코프라는 지휘자는 정리하자면 언제나 기대한 것보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지휘자이기 때문에 믿고 듣는 지휘자로서 꼭 한 번쯤 나중에 실확 연주를 경험해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실확 연주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정식이 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미 추천해 주셨지만 몇 개만 이렇게 음반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의 음반은 사실 음반수가 경력에 비해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나왔던 벨린 피라모닉과의 조스타코비치 음반이라든지 다 좋지만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파리 오케스트라고 했던 그것도 당시에 필립스에서 나왔던 음반인데 드미트리 흐바르스토프스키 바리톤이 데뷔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녹음했던 필립스에서 나온 예브게니 오니김 차이코프스키 오페라 음반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명반인데 지금은 또 이게 음반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음반인데 혹시 들어보실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쯤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나중에 그리고 퀠른 방송교양학단하고 한 음반들이 또 다 명반이죠. 말씀하신 DVD로 나와 있었던 브람스 교양곡 전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명반이 슈트라우스 녹음들이 있습니다.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중에서 아주 바그너 소프라노 유명했던 데보라 폴라스키하고 녹음했던 펠른 방송교양학단과의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음반이 또 명반인데요. 이거는 또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 쉬운 레이블이 아니라서 핸슬러 레이블에 프로필이라고 주로 독일에서 많이 판매되는 이 음반 이거로 소량 수입이 됐었는데 한번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비츠코프의 음반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아주 슈트라우스의 비인기 오페라지만 빼놓을 수 없는 명연주가 다프네가 있습니다. 다프네는 슈트라우스 후기 오페라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오페라지만 이건 또 유명 레이블인 데카에서 발매가 됐는데 그 당시 주인공을 맡은 소프라노가 슈트라우스 스페셜리스트였던 르네 플레밍이 맡고 있기 때문에 르네 플레밍의 전속인 데카 메이저에서 발매됐던 음반인데 이것도 정말 마지막에 다프네가 월계수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은 정말 신비롭거든요. 그 음악을 또 비츠코프가 엄청 아름답게 잘 빚어내기 때문에 다프네는 사실 오페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 보면 좀 지루한 오페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악도 성악이지만 오케스트라, 비츠코프가 해석하는 오케스트라에 한번 주안점을 두시고 들어보시길 권해드리는 음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워낙 좋아하시는 지휘자 이거 뭐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음반으로도 좋지만 직접 들어보시면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휘자라서 아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세면비츠코프라는 위대한 지휘자에 대해서 또 다뤄봤고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